1. 2. 3. 3. 3. 4. 그럼 봅시다. 뭐야. 중간에 내용이 다 빠졌잖아. 아니 처음이라도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죠? 다시 해. 아이 참. 안 빨리 가서 다시 해와. 창간하는 것도 아니구냥. 형 뭐예요? 아. 회사 생활 왜 이리 어렵냐. 출근한 지 하루 만에.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외국인같이 생긴 부장이 X자리야. 형이 원래 좀 눈치가 없잖아요. 이 게임 한번 해봐요. 회사 생활에 대한 게임인데. 야 됐어. 회사 생활도 힘든데 게임까지 회사 생활하라고? 힘드니까 해야죠. 이거 해보면 처세 소녀 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솔깃하네. 한국사회는 학연지연 같은 라인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라인을 선택하십시오.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라인을 선택하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내의 라인을 활용하여 승진에 성공하십시오. 당신의 출신 학교를 기초로 한 회사 내 라인입니다. 커피 타는 계약직, 청소 아줌마, 경비 아저씨, 억울하면 좋은 대학 나오십시오. 동기의 라인입니다. 과장, 후장, 동기와 승진 대결을 시작합니다. 붙어, 붙어, 붙어. 서로의 라인을 소환하십시오. 나가, 나가. 싸워, 싸워. 하지마, 나가. 아, 아, 죽는다. 청소 아줌마. 버텨, 버텨, 버텨. 아, 한 번에 더, 됐지. 이거 내 라인 너무 약하네, 진짜. 아이, 공급들도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약하니까 서로. 빨리 좀 벌려봐. 아, 아, 즏사, 에이, 즏사야. 승부에 패배하여 커피 담당이 되었습니다. 커피. 음. 앗, 뜨거워. 응? 흠. 앗, 뜨거워. 난 이게 천직 상사들과 친해져서 당신의 라인을 강화하십시오 과장님 과장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함께 등산을 가십시오 게임에서 등산 완전 꼬미지 계단을 올라 실제 등산을 체험하십시오 스마트폰의 GPS가 당신의 해발고도를 인식합니다 최첨단 게이밍만 요즘 게임을 왜 이렇게 체력을 요하는가 이제 다 끝난 건가 과장이 당신의 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장은 내라인이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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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을 체결한 걸로 할게요 예스 예스 좋아 이제 부장이야 부장으로 있어 부장은 회식을 좋아합니다 회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 부장을 즐겁게 해주십시오 스마트폰의 센서가 당신의 동작을 인식합니다 사바싸바 예예 호 알람방비 남딴 남딴 알람방비 부장은 자기 말에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의 마이크가 당신의 웃음소리를 측정합니다. 소녀 시대가 타는 차는 제시카. 진짜 재밌다. 스님이 구를 보면 구본승. 웃음이 부족합니다. 경기장이 당신의 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장도 내버려. 정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축하할 일이네요. 좋았어. 이제 내 라인은 부장 과장 라인이야. 당신의 라인이 강화되었습니다. 붙어보자고. 승진 대결을 시작합니다. 이 자식 이거 라인이 똑같으니까 이거 너무 팽팽한데. 캐릭터를 합성하면 더 강한 캐릭터가 생성됩니다. 그런 게 있어. 좋아 그러면 부장하고 과장하고 합성. 신 캐릭터 술상무. 술상무. 술상무 겁났어. 술상무 겁났어. 술 마시니까 배낙이 없어. 이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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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고속 승진의 비결은 뺑이구만. 싸바싸바. 이겼봐. 오 좋아. 나갔어. 알랑방귀. 무시. 무시. 이 자식 이거 뭐야. 신입 사원이 라인 대결을 요청합니다. 어 붙어. 야 나의 빨방한 라인 한번 보여줄게. 아주 작은 작은 밟아주마. 붙어. 아빠. 아빠. 사장이 송환됐습니다. 아빠. 사장이 송환되었습니다.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신입 사원의 정치인 사장 아들입니다. 별이 다섯 개. 야 나 같은 라인이었잖아. 내 라인이었는데.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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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안이 짜증나. 엄청 짜증나요. 나 있잖아, 네가 회사 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마다 정말 짜증나. 영원히 부장님 라인입니다. 회사에 라인이 어딨어 잘하는 놈. 일 잘하는 놈이 당대이지. 봐서 앞장입니까.